복사님께서 다녀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 당국에서 찍어주는 대로 다니시는 거예요? 반반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원에서 가는 곳도 있고 김정일이가 그걸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김정일이 허락했어요 김정일 비서가 있어요 이 친구를 동생처럼 키웠던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사업가가 돼서 카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김정일 비서가 있는데 자기 동생인데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라 그랬더니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국제호텔이라는 데서 만났는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줬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서 김정일하고 장성태가 앉아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때 좀 감동이 됐나 봐요 우리한테 편지를 하나 써준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일체에 방해하지 말 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일체에 방해하지 말 거 마패 맞네 마패 맞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게 할 거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이제 무사증이 되더라고 종이 한 장이 자유위원권 같은 거요 그렇죠 유형 사람도 저렇게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북한 사람도 저렇게 못 돌아다녀요 진짜 보위부 간부도 어지간하면 저렇게 못 다닐걸요 근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다닐 일은 없죠 뭐 무슨 일이 그렇게 많다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진 않아요 내 지역에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저 청진까지 가고 여유가 있는 사람도 저렇게 못 다니는 거죠 자강도는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희천발전소 아세요 희천발전소 희천발전소 가셨어요? 전 전천인데 희천발전소에 이제 자강도를 가려면 북한의 장성들도 김정일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자강도는 진짜 못 들어와요 자강도는 분수공업지대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인을 들여놨다는 건 정말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길 들어오셨다는 거 보니까 진짜 김정일이 믿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인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직업을 밝히셨어요? 아 나는 목회를 한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밝히셨어요? 처음부터 밝혔고요 김정일 동상 앞에는 우리 안 간다 그거 하면 우리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거 다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런 거죠 아버지 진짜 통했구나 말이 통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그럼 북한 간부들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부르죠 와 너무 신기하네 북한 간부들은 목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알아요 그리고 중앙당에... 북한에 가면 칠골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앙당이 어느 정도 레벨 되는 사람들은 성경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도 있고만 그래요? 십자가도 당연히 있죠